사장님, 나이스샷! 저희는 지금 스윙하러 하고 있습니다 스윙, 스윙, 스윙 마 베이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골프 유망주 120km 헤비급 인자강 3대 600 예정 바로 리재형입니다 너 골프왕이야 골프왕 자, 오늘 뭘 찍을거냐 리재형은 인자강이잖아요 맞아 인자강은 뭐야? 파워야 힘이요, 힘캐 파워리프터잖아 파워 너 골프를 치대도 파워로 쳐 그렇지 근데 골프에서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락을 결정짓는 게 결정적인 게 바로 비걸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골프선수 최경주 씨나 양용훈 씨를 봐도 몸이 굉장히 다부지고 헬스를 좀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 보통 첫 타에서 드라이브로 쳐요 초에 멀리 이렇게 최대한 날려야지 직선으로 그냥 뚫고 그냥 한 방에 멀리 날려야 돼 제가 또 최근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지 않았습니까? 아, 그렇죠 굉장히 드라이브에 자신 있습니다 그러네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보통 남자들끼리 가면 비걸이 내기도 하고 그래요 드라이버로 비걸이? 네, 비걸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인자강이 비걸이 300m 도전 어때요?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스윙, 야구나 골프 이런 거에 잘 소질이 없어가지고 아니야 재형 너는 소질이 없는 게 아니야 뭔데요? 많이 안 해봤을 뿐이야 그래, 경험이 없는 거지 그래, 한번 가보자고 예 헤이, 가보자고 와우 와우 이게 스크린 골프장이야 나 처음 와봐 근데 좀 안락하다 이게 드라이버가 이제 대가리가 제일 크고 제일 멀리 날리는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한 차야? 네네 보통 첫 탓 때 쓰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가볍네 너 채 잡는 법도 모르세요 이건 그냥 저 차 위에 올라가서 우리 차 내려치는 거 아니야?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채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있죠? 여기 사이에 새끼를 껴서 새끼를 여기 껴? 어 이렇게 끼는 거래 일단 근데 넌 뭐야? 멀리 보내기 위한 넌 그냥 힘으로만 하는 사람이잖아 자세고 뭐가 없어 근데 너 너 오늘 얼마나 나가다 보는 거야 이게 공 맞추기도 힘들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오케이 해봐 이게 중요한 게 왼팔이 중요하더라고요 왼팔이 이렇게 오오 좀 나오는데 자세? 근데 이 왼발이 움직이면 안 돼 오오 고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응 오케이 한번 해봐 오케이 쳐볼게 네 뭐야? 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나간 거야? 땅볼이야? 땅볼인데? 비거리 35m 뭐야 이것도 나와 아 발이 발이 틀었잖아 발이 떨어지게 안 된다니까 뭐야 공이 지금 알아서 올라온 거야? 응 아 야 뭐 그런 걸로 놀래 아니 주워가지고 다시 그거 아니야 다시 다시 해서 아니야 옆으로 갔어 발이 멈추네 아 이거 맞추네 아 뭐 가르쳐주는 척이야 내 방식대로 칠게 어떻게 보면 파워 대결이잖아 14x14 파워 대결 맞지? 자세 뭐야 이거 세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괜히 자세가 있는 게 아니네 골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ries 오우 오 아 삼진아웃이야 좀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 공을 끝까지 봐야겠다 공을 끝까지 봐야 돼 오우 아니 넌 비거리 first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럴 때 좀 아프거든요 살짝만 해볼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고 쭉 연습한거지? 대한민국 남성 골퍼 일반인들 드라이어 비거리가 190에서 180에서 200 사이 정도 돼요 180에서 200 사이 평균이? 200 넘기면 잘 치는거야 200만 넘기면 돼? 오! 남겨났다 땅볼이다 그때 아 이런식이구나 일단 인자왕은 쳐봐야겠다 인자왕이 중요해 인자왕 공 맞춘다고만 생각해봐 체를 잡아본게 인생 처음이에요 자 가보자 재형 슬리블 어떻게 하지? 아니면 일단 살살 먼저 쳐봐 감을 잡아봐 파워스위머야 완전 기대되는데? 재형 힘으로 해 힘으로 직으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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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lt 불탔어 허리 힘으로 해 오 좋아 지금 땅볼이다 약간 위로 쳐름이 어디 재형 그런데 Summen 조그맨이 감차는 것 같아 그 Goblin 무서운 형 오 뭐야! 오 날라간다 날라간다! 좋아! 150 넘었어! 인정아! 대한민국 여성 평균이 145 정도 돼요 여성 평균 넘었어 너 지금 저기 감 잡았어 허리를 이렇게 해야 돼 허리가 그래? 근데 나만 한 거야 이거? 아니 아니 다시 형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형 해봐 끝까지 보고 끝까지 봐줘야 돼? 하하하하 가까이 가봐요 오! 어때? 내 코치면 어땠어? 좋았어 150! 맞다 맞다 생각 이상으로 가까이 가지 여기까지 가지 너무 멀었지? 누가 좋다고 그런 거 아니야? 여기야 여기야 오 그래도 맞추네 이제 아 내가 아까 장갑을 안 꼈다 아 보여줘 어깨만 안 아팠어 오! 오! 파월볼 144 정면으로 나갔으면 160까지는 나갔어야 돼 그렇지? 그러게 오! 오른쪽으로show 오른쪽으로 가는게 계속 오른쪽으로 가 되게 경쾌하다 야 그래도 스윙은 니가 제일 낫다 야 솔직히 야 200 넘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도 돼요 가자 재영아 쟤도 내 만만치하는데 자세가 오오! 노피가 좀 부족했다 응 높지ais아도 좋겠어 가자 가자 오오오 아 근데 좀 낮았어 맞아 근데 파워는 오오오오 뭐야 뭐야 163 163 163 근데 좀 이상하다고 게임은 뭐 MBC가 있냐 오오오오오 와아아아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 아니다 어 그래도 높아 165도 남았어 오오오오 네가 담을 좀 잡아봐 재영 뭐야? 이거 뭐야? 장외야 이거 장외 이리로 떴어 쉬는 시간 좀 갖고 내가 보여줄게 내가 제일 정통이야 형이 왜 정통이야 약간 그거 같아 송아지처럼 태어났을 때 뭐야 진짜 저렇게 나오네 오! 오! 잘 맞았어 오 잘 맞았다 근데 중앙에 딱 맞은 것 같아 근데 파워 발전도 부족했어 살짝 쳤는데도 많이 나왔어 야 왜 웃어? 웃지마 자세가 뭐야? 그게 내 자세야 그거 그거 같아 유명한 영상 있잖아 부끄러웠어 뭐야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고대로 좋아 이거 좋았다 나 힘이 안되나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형이랑 나 합쳐야돼 너가 순구리 한 다음으로 쳐봐 낮추고 감 잡았어 원심력으로 오! 계속 감 잡았는데? 아 근데 밑으로 갔어 아 근데 파워가 약간 야 가보자 한 번 야 골프 수업 메이플 아 지금 내가 근데 자세가 안 나와 누누이 말하지만 내 자세가 맞다니까 200 한번 쳐봐 오! 아니 근데 얘는 진짜 경크하다 소리가 근데 진짜 달라 찰져 좀 오! 야 소리 미쳤어 야 여기 좋았다 야 어디까지 가? 아 100% 100% 100% 100% 100% 아 얘 개쎄다 얘 니 팔 방향이 좀 이상한 거야? 아니 어깨 때문에 그런 거였어 어깨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어 니 인장왕 반납해라 그냥 나 어떻게 해도 내 스윙의 끝이 살아있냐 그러게 오! 우와 미쳤어 야 이거 높겠다 이거 야! 215! 215! 215! 215! 215! 야 너 너 대한민국 남성 평균 넘어섰어 그래? 180에서 200 오 야 어깨 부상임에도 넘었습니다 야 너는 근데 진짜 플러치면 얘네 한 250까지 쉴 거 같아 그러니까 오 오 좋은데 야 재형 보여줘 대한민국 평균 남성보다 낮을 수는 없지 여러분 제가 오늘 200 못 남잖아요 이거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응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인데 취소에 의향도 있습니다 하하하하 데이트를 여기서 한 거 아니야? 이리로 오라고 하자 이리로 오라고 할 거 같아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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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얜 진짜 힘밖에 없다 넌 대한민국 평균 이하야 하세요 하하하하 근데 이 스윙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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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하하하하 봐봐 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기 보고 제형 제형 어? 이걸로 쳐봐 이게 뭔가 좀 더 묵직해 어 좋아 좋아 하하하하 레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뭐야? 야 배 하하하하 배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뭐야 뭐야? 에ㅋㅋㅋ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딱 200이야 오우 오우 소리 좋았다 야 나 이제 골프 좀 출 수 있을 거 같아 어 칠 Leben 오우 오우 오! 일직선이야! 대박이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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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170! 아! 청균도 안 나와있어! 알았어, 이제. 그럼 잡았어, 진짜? 제대로 잡았어. 진짜야? 제대로 잡았어. 와, 좋다. 좋다, 좋긴 좋아, 지금. 여기 맞는 느낌이 안 들어, 지금. 맞아, 근데... 차앙! 소리가 안 나. 어, 소리가 안 났어. 아, 힘들어갔다. 아, 너무 힘들어갔다, 방금. 아,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? 레디! 아, 누구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! 이거 배워야지, 몰프도, 솔직히. 그래, 나도 배운 지 너무 오래됐어, 그리고. 한, 한, 한 샷 한 샷 소중하게. 오! 아, 창이었는데, 방금, 살짝. 창이었는데? 아, 위로 떴다, 좀. 창은 창이었지, 방금. 오, 155. 오, 뭐야, 이거. 좋았다, 이거 좋았다, 이거 좋았다, 형. 이거 좋았다. 가자, 가자! 가자! 야! 야, 야, 야. 레디! 어, 이거 창인데, 이거. 창이다, 이거? 어, 어? 어? 뭐야?! 뭐야?! 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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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감각, 이 감각! 어, 그 감각! 야, 빨리! 야, 빨리 넘기라고! 한 B같은 됐다 형 1top 왔어 이거 30분 추가해도 되나요? 형 왜 30분 추가했어? 지고 싶지 않아 파이팅 해야 돼 파이팅 파이팅 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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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이런 수행이야? 갔다가 계속 배달은 척해 아 갔다가 하는 거네 띄다가 이렇게 들렸다가 아 자세한 게 괜찮은데 파워가 좀 힘이 빠졌나요? 아 나 너무 갔다 갔다 지금 아 나 손목이 지금 나갈 것 같아 손목이 원래 아픈 스포츠인가 이게? 아 갔다 갈 거야? 갔다가 하는 걸 보여줘봐 야 이거 200만 개였는데? 야 야 경강판 아우슨게 2분 넘었어 2백도 일부러 이런 거 아니 스윙 스피드가 어떻게 이렇게 빨라는데? 스냅으로 하는 거야 뭐야? 이거 그냥 여기 힘 없이 올라가 거기서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갔다가? 응 우와 속도가 200 넘는다 200 넘는다 200 넘는다 야 와 야 그만하고 나와라 이제 203번이나 넘었는데 아이 잠깐만 와 이게 공이 튀어나오잖아 와 이게 공이 튀어나오잖아 야 이거 장우 형론이야 이렇게 해서 국민카드 보여줬는데 국민카드 보여줬는데 돈 받았냐? 아 이거 와 오 이거 잘 맞았다 근데 잘 맞았다 갔다 간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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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갔다 갔다 2백 2백 10 아 2백 211 네 제발 보여줘 너도 갔다 가게? 네 오 잘 갔다 가고 있어? 이거 이거 약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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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애 갔다 가고 있는 거 맞아 애? 갔다 가는 거 아니지 않을까? 모르겠어? 아 난 사실 몰라 갔다 갔는데 왜 네가 너무 심하게 치잖아 야 이거 2대5잖아 야 이거 2대5잖아 야 이거 2대5잖아 야 이거 2대5잖아 넌 그냥 야구자고 보다 오케이 200에서 만족할게 야 이제 내 단독 리그야 갔다 갈게 자고 한마디 해 제대로 갔다 갈게 5 5 5 5 5 5 아 아 아 7 방향 진짜 좋았는데 갔다 오자 파워가 또 못 알았어요 와 형 형 형 가르치니까 오케이 아 진짜 망쳤어 와 괜찮아 이거 170 아 근데 형이 그래서 방향이 제일 좋아 어 지금 가운데로 다 가네 맞아 형이 방향 제일 좋아 오 아 갔다 갔다 야 야 야 야 갔다 갔다 줌 줌 줌 줌 줌인 줌인 야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5분 라스트 원미닛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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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정신에 집중해서 자 가자! 15분 뭐야? 추가야? 서비스야 뭐야? 15분 뭐야? 이거 노래방이야 15분 됐는데 서비스 준 거 아니 여기 지금 그거 음성 나가고 있는 거 아니야?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 야! 야 이거 운명이야 레디 오! 좋았다 좋았다 아 아니야 아니야 될 거 같은데 조만간 진짜로 소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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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건지 200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오! 아 너무 높았나봐 그냥 그게 아니라 힘이 너무 고장한다봐 이미 지금 좀 빠졌나봐 나 그럼 가야돼 이제 그럼 가야돼? 응 가 너 가 레디 제발 지금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형의 도전을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 화이팅! 화이팅! 와 힘만 좀 주면 될 거 같아 이제 맞아 맞아 이제 이제 거의 150은 그냥 차 파워 승부야 맞아 형이 힘이 빠졌지만 끝까지 길을 벗어서 한번 해 레디 끝까지 오케이 리프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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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돼 야 이 체에서 형의 온기가 느껴져 레디 아 뭐야 뭐야 차가 날라왔어 차가 날라왔어 차가 부숴졌어 아 리가 부숴졌어 이거 일단 말씀드리고 다시 다시 아 나 빨리 1분 남았어 빨리 차야 돼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 아깝게 오 근데 창 창 소리 났다 아 제발 아 라스트 라스트 한 번 더 아 아 안되지 안되지 해도 안될걸 아 이렉이다 아 방금 이렉이었는데 아 아 난 모르겠어 아 힘이 많이 빠졌어 형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 아무리 그래도 그 자고 일어났으면 다시 달라질거야 형 멋있었다 멋있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아 이렉 넘는거 인스타 스토리로라도 올려볼게 혹시라도 반을 주면 다시 찍어보자고 도전기로 이게 근데 느낀점이 있어 뭐 이게 뭐 힘 힘으로 되는게 아니야 맞아 천하장사가 와도 이거 200km 못칠수도 있어 맞아 맞아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튼 오늘 형님 그 도전정신 이건 이미 200km을 넘었어요 거기에 저는 만족하고 그리고 컨텐츠는 한국캐피탈이나 국민은행에 어떤 소원도 받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재밌네요 골프 재밌네요